왜 그래? 나 좀 살려줘 제발 진나영 정신 좀 차려봐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좀 살려줘 내 아이 좀 살려줘 나영아! 진나영! 부부장님! 빨리 좀 와주세요 나영이가 쓰러졌어요 아영아 아영아 아이가 주스에 비해 너무 작아요 지난번 검사 이후 거의 잘하질 않았네요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까?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자주 배가 뭉치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게 아니고 배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배가 딱딱하게 뭉쳐서 숨을 못쓰겠어요 현성씨 현성씨 제발 유산 위험 시기는 넘겼다지만 이대로 가다간 조산의 위험도 커요 산모의 영양 상태랑 안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일단 링거 좀 맞고 퇴원해야 하니까 두 분은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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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